감사합니다.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. 여러분. 아, 목소리 너무 예쁘네요. 와... 목소리 아주 장한데? 어? 못 들는 거 해주시고 빨리 넘어가 주세요. 아, 조금 더 자신 있게 해줘요. 원래 저는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찝으면 안 돼요. 아, 그래요? 아, 찝으면 안 돼요? 넘어가세요. 알았어, 알았어. 자, 원래 사실 저희가 봄에 한창 대학 행사를 돌 때는 우리 이수근 씨가 네. 삼행 씨를 그렇게 했었어요. 네, 이번엔 똑같은 거 할 수는 없잖아요. 아, 그럼 더 다른 걸 준비하신 게 있나요? 승윤 씨가 한 번. 제가요? 네. 야, 아니야. 저한테 넘기지 마시고 괜히 각 분사될 수 있으니까. 아, 뭔지 알아요. 네, 좀 더 완성도 있는 아무래도 삼행 씨를 하는 게.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장한대로 삼행 씨 궁금하신가요? 네! 궁금하시죠? 네! 네! 이수근 당황했다. 왜냐면 제가 원래 평소에는 그래도 할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생각은 해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번엔 얘기도 안 했거든요. 자, 혹시 가도 될까요? 이수근 선생님? 네.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같이 운 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갈게요. 하나 둘 셋! 네! 장시간 스마트폰에 노출 시에 하나 둘 셋! 아, 안구 건조증. 자,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지. 하나 둘 셋! 네! 대답했었습니다. 마무리 어떻게 하면 되니? 아, 장시간 안구 건조증에 이제 노출될 수 있으니까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현대인들의 어떠한 그런 생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죠. 즐겨주세요, 무대를.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안구 건조증. 안구 건조증. 네, 그렇습니다. 아, 그래도 뭐 되게 즉석에서 한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.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떻네요, 여러분? 삼행 씨. 좋았어요, 좋았어요. 좋았어요, 좋았어요, 좋았어요. 근데 저쪽에 계신 분이랑 그 삼행 씨가 끝나자고 눈이 마주쳤는데 네, 네, 네.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, 어떤 분이죠 혹시? 제가 선글라스를 끼우는데도 제가 눈을 피했어요. 누가요? 순간적으로. 어떤 분이죠 혹시? 우리 멤버 자신 있어야 되는데 누구세요? 저쪽에 지금 앉아계신 우리 또 여기 지켜주시는 분들 아, 그래요? 아, 이분들이 지금 너무 감사하다고요. 아, 예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세요. 네. 고생 많으세요. 그렇게 탈락patient에 고생 많으세요. 아, 네. 아, 네. 먼저 이렇게 탈락처va 오실 때 안은 거실 수 있습니다?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